중국의 한안영 해제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케이팝 시장에 봄바람이 불어올지 가요계가 관심입니다. 중국 문화관광부는 경제사회 발전과 공연시장의 회복을 가속화한다는 명분으로 20일부터 상업공연에 접수와 승인을 재개했습니다. 홍콩, 마카오, 대만 등의 국가에 한정되며 아직 한국에 대한 시장 개방 여부는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케이팝 가수들의 중국 현지 활동은 사드 국내 배치에 반발해 중국이 2016년 한안영을 도입하면서 사실상 막힌 상태입니다. 가요계에서는 걸그룹 블랙핑크가 올해 1월 홍콩에서 월드투어를 성황리에 진행한 것을 기점으로 홍콩과 마카오부터 케이팝 공연이 재개될 것을 조심스럽게 점치는 분위기입니다. 다만 한안영이 해제되더라도 케이팝 공연과 방송에서 차지하는 중국 활동 비중이 이전 영향력만은 못할 것이라는 관점도 있습니다. 2010년대 초중반까지 일본과 중국 등 아시아에 편중됐던 케이팝 해외시장은 최근 방탄소년단과 블랙핑크를 필두로 북미나 유럽에서 선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 대형기획사 관계자는 한안영 이후 중국 시장에만 집중하는 것은 리스크를 담보하는 것과 같다는 생각이 이제는 지배적이라며 중국 대륙이 열리더라도 올인보다는 서거권과의 투트랙 전략을 병행해 갈 것으로 본다고 내다봤습니다. 뉴스토마토 권익도입니다.